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공사가 이르면 다음 주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1172억 원의 지방예산이 투입돼 2026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하부 정류장이 들어설 양양 오색지구입니다. 이곳에서 해발고도 1430m 설악산 끝천까지를 3.3km의 케이블카로 연결할 예정입니다. 5세 케이블카 착공식은 지난해 11월에 상징적으로 열렸는데 실제 공사는 다음 주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양양군은 시공업체로 선정된 건설사가 24일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우선 평균 높이 40m의 기둥이 들어설 집안의 탐사 작업이 진행됩니다. 시추 작업하고 가설 삭도, 하부 정류장 그 정도가 진행될 것이고요. 매년에는 사내 기둥 6개를 받고 설악산 끝천에 상부 정류장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2년 뒤 상반기에 시험 운행을 하며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케이블카 공사는 총 811일이 소요될 전망이라서 2년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5세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청구한 감사 때문입니다. 이들은 양양군이 모든 사업비를 굽비 없이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는 게 문제라고 말합니다. 주민감사가 실제 진행되려면 다음 달 8일까지 150명 이상의 청구인이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감사의 대표 청구인은 현재 200명 넘게 모였다며 감사 청구서를 이달 안에 강원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주민감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두 달 안에 강원도청에 감사가 진행됩니다. 주민들은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5세 케이블카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